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자한국 입니다 철혜주 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없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혼다의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기 위해서 여기가 2k 호텔 영종도까지 왕복을 하는 시승 코스에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코드가 지난번에 crv 시승했던 것처럼 파워트리는 똑같습니다 전기 모터의 엔진이 보조해주는 시스템으로 해서 연비가 17.5 crv 보다도 연비를 조금 더 수치를 높아요 crv는 차륜구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동을 뒷까지 구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니까 아무래도 연비가 그런데 이 차는 질륜구동으로 하이브리드 모델로 해서 나왔습니다 외형을 살짝 보고 얘기하시죠 비전 어코드하고 달라진 점이 크게 없어요 하지만 살짝 달라진 점이 있다 그러면 크롬 부분이 레전에는 여기가 블랙으로 하이브리드로 되어 있었는데 크롬으로 이제 쭉 두껍게 두툼하게 크롬으로 들어갔다는 점 혼다의 하이브리드 전용 엠블럼이 파란색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전 이 모델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이 없었거든요 네 파란색이 하이브리드를 추가를 했고 기존에 있는 어코드 같은 경우에 마감이 여기가 안으로 손가락이 살짝 들어갈 정도의 틈이 있었거든요 마감이 훨씬 좋아졌어요 고급진 모습을 갖추고 있다 혼다 센싱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전장치가 기존보다 센서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 혼다 센싱이라고 써있죠? 라이다입니다 앞차 차감 간격을 조절하면서 달려주는 센서 기존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했다 그러니까 휠이 훨씬 커졌어요 네 19인치로 타입니까? 19인치예요 혼다가 19인치로 타입니까 상상도 못했네 미슐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승차감이 좀 기대가 되네요 프라이미시 MXM4 타이어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강조하고 있는 옆모습이나 뒷모습이나 이런 부분은 다 똑같아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업코드 하이브리드 지금부터 업코드 하이브리드를 주행을 하면서 뭐가 달라졌나 느낌이 어떤가 주행감이 어떤가 편안하게 달리면서 업코드가 강조하는 주행감 혼다 업코드가 강조하는 이 느낌을 살짝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전을 하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운전을 하도록 하고요 투어링 차량입니다 달려 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여기에 또 열선 버튼이 적용되어 있네요 버튼용으로 해서 오 좋은데 역시 하이브리드라 처음에 출발할 때 엔진이 지금 상태는 말 그대로 전기차예요 전기차 느낌 그대로입니다 전기차 느낌 그대로 전기차 느낌 그대로 엔진을 상관하지 않고 있죠 뉴 오코드 네 뉴 오코드 이전 모델이랑 디자인은 아까 봤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거의 뭐 거릴 부분만 포름 부분만 살짝 좀 더 적용이 된 차이밖에 없는데 엔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존의 코드 하이브리드도 있었잖아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엔진에다가 전기모터가 그냥 보조해 주는 근데 이 차는 저절마전에 시승했던 CR-V하고 파워트레인이 똑같아요 엔진이 보조를 해요 이 차는 반대예요 전기모터가 메인이고 엔진이 보조를 해주는 그러니까 전기모터 출력이 184마력 엔진이 145마력 와 그러면 연비효율도 더 높아졌겠어요? 그렇죠 연비효율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연비효율이 더 높아져야 되지 않냐 훨씬 어? 한 이 30kg 나와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배터리 용량이 1.5kWh라고 해서 기존의 하이브리드 차하고 배터리 용량이 똑같아요 배터리 용량을 더 키워야 그만큼 또 엔진을 덜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약간 아쉬운 부분 단점이라 보기엔 그렇고 아쉬운 부분이 다 좋은데 시스템적으로 정말 새롭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배터리 용량만 더 키운다면 차의 연비는 한 30kg 40kg도 나올 것 같아요 복합연비가 한 17.5kg으로 17.8kg이네 17.8kg이네 지금 그의 구속주행으로 규정속도 내 그 RV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구속주행에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차는 시내 주행에서 막히는 길에서 오히려 냄비가 더 잘 나오는 겁니다 어렙티브 크루즈 컨트롤 개념을 사용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차선은 좀 잘 잡아주는 느낌인가요? 테스트니까 표렁이래서 선언 한번 나와볼게요 네 센터를 생각보다는 잘 잡고 가요 예전에 혼다 같은 경우는 잘 못 잡았거든요 차선 끝으로 가서 살짝 밀어내는 순위였는데 지금은 센터를 잘 잡고 가고 되게 오랫동안 가네요 거의 1분 가까이를 손잡으란 얘기 없이 그냥 계속 가더라고요 네 지금도 한 30초 이상은 흐른 것 같아요 네 EV 모드로 가네요 엔진이 보조를 해주니까 뭔가 좀 느낌이 달라요 어? 이제에서요? 아 그러네 엔진이 보조해 주는데 한 번씩 시동이 자주 걸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엔진으로 해서 구동을 하기 위한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포충전하기 위해서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스포츠 모드로 해서 풀과속을 하게 되면 엔진과 전기모터가 동시에 파워판 최대 힘으로 밀어붙이는 시스템 총출력이죠 네 전기모터 엔진이 모두 더해진 출력은 215마력의 힘을 스포츠 모드에서 풀과속을 하게 되면 이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히 모드인 거죠 sent9 모델 모드 예요 모드 같은 원 이건모드 스포츠 e-V 모드 이렇게 있어요 변속 느낌은 어떤가요? ECVT에요 무단 변속기 변속감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냥 쭉 밟으면 하 CHA-C 그냥 변속감 자체가 아예 없어요 무단변속기예요 CRV하고 패들 시프트 역할은 똑같습니다 회생제동 패들 시프트 는데 마이너스는 정황이 들어가요 회생제동 배터리를 충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오른쪽으로 튕기면 이런 식으로 탈역주행 위주로 주행하게도 도와주죠. 브레이크를 잡을 일이나 굳이 속도를 낼 필요 없다. 속도를 줄여야 된다. 내리막이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해서 회생제동을 배터리에 충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방법이에요. 이 차는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요령 있게 하는 거에 따라서 주행거리를 많이 늘리느냐, 줄이느냐, 재밌게 하느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내 입맛대로 즐길 수 있는 차를 재밌게 오늘은 연비 정말 좋게 타야겠다. 여유가 있는 날 수치를 보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진짜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차. 파워풀하게 달리고 싶다. 그러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뭐 스포츠 모드로 해서 215마리기면 자,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오, 나간 게 달라. 오, 느낌 다르죠? 우와, 갑자기 변하는데 나간 게 확실히 다른데요? 이게 이거 재밌네. CRV하고 완전히 다른데? CRV는 그행금만 내고 차가 잘 안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이 차는 생각보다 잘 나가는 건데? 오, 네네네네네. 저 속으로 별 차이 뭐 있겠는 이런 생각했는데 누리자마자 차이가 차가 달라지죠? 차가 갑자기 돌변하는 느낌이에요. 돌변해요. 오, 그렇구나. 재밌는 차가. 자, 나의 감성을 느껴봐. 이러면서 이제 한번 밟아줘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밟아줘볼래? 와, 이게 뭐랄까? 주행이 탄력있다고 소리가 그렇게 안 들려. 방금이 승차감 자체도 완전히 차체 무게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승차감도 달라졌고 엔진으로 들어오는 흡입되는 엔진 소리도 많이 차단이 됐고요. 양쪽의 바람 소리도 정말 많이 차단이 된 것 같아요. 오, 맛있네. 맛있네. 이런 맛이 있군요. 뿜! 튀어나가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행감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주행 질감 자체가 싼티가 나지 않고 약간 완전히 럭셔리 하진 않지만 부급진 주행 감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싼티 나지 않고 스피커가 10개로 지금 눌렀죠. 그리고 스티어링에 버튼들이 정말 많아.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주행 보조 장치가 들어가 있는 버튼들이고요. 이걸 누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상황도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아, 네. 맞아요. 누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엔진의 차지와 파워 이 다음에서 그래픽으로 보여주고요. 주행 보조 장치가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화면을 보여주고 내비게이션 양도 화면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총 그런 화면이 한 세 가지죠. 저는 예전부터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화면을 내가 좋아하게 맞춰서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건 괜찮네요. 목바지. 목바지의 모양이 목바지 디자인이 좀 특이해요. 네. 그런데 이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아리위로 밖에 움직이지 않는데 앞뒤로는 움직이지 않는데 그래도 잘 맞춰주는 것 같아요. 잘 맞춰주는 것 같아요. 심각이죠. 감각적인 디자인은 아니지만 편하면 되잖아. 그렇죠. 이 혼도차 같은 경우는 시트 자체가 좀 넓은 편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허벅지가 크다든가 덩치가 큰 분들이 타시기에 잘 잡아주는 잘 안착감이 좋은 안락한 게 있는 그런 시트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무릎 길이도 꽤 긴 편이에요. 네. 긴 편이에요. 긴 편이에요. 잘 끝까지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이 꽤나 넉넉하게 네. 있을 건 다 있네요. 무선 충전도 지금 되고 있고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로 꽂았잖아요. 네. 근데 무선으로 돼요. 선을 꽂지 않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는 거예요. 예측에 폰트가 4개가 있어요. 앞에 두 개. 네. 뒤에 두 개. 폰다 차를 항상 느끼지만 계기판 시인성이요. 네. 너무 좋아요. 폰트 자체가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계기판을 사용해요. 항상. 그리고 버튼들의 작동감 자체가 큼직큼직하면서도 터치감, 감촉 자체가 느낌이 있어요. 옆자리적인 느낌은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네. 되게 미끄러지듯이 유한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한... 부드럽게 그냥 차분하게 가는 느낌. 네. 차분하고 유한 느낌이에요. 편안해. 기술력이나 차 자체는 잘 만든 차다. 잘 만든 차다. 좋은 차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자, 이제 희주체가 운전을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뿅! 아... 자리를 바꿨어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예. 지금 시원하게 잘 나오죠. 제가 그렇게 발가락 다섯 개를 다 올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아, 발가락 뭐... 이렇게 발가락 올린 거예요? 네. 아, 새끼 발가락 좀 떼고 이제 이 정도면 이렇게 눌렀는데... 아, 이렇게 올렸는데? 발가락 다 안 올렸답니다. 그렇습니다. 운전석에 앉았다가 옆자리 앉으니까 주행 질감 자체가 조금 더 다 느껴져요. 차분해요. 노면 자체를 살짝 글러주면서 합성자를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운전석은 시트 자체를 위아래 올리고 무릎도 약간 올릴 수가 있고 조절이 가능한데 시트를 높이고 싶은데 높일 수는 못하네요. 앞뒤밖에 조정이 안 되고 등받이 조절이랑 앞뒤 조절만 움직일 수가 있는 컨트롤만 되네요. 가격이 4700만원 대로 향상되어 있는데 가격은 어떻게 보세요? 비싸다기보다도 그냥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 이제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적당한 가격.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싸면 좋겠다 그런 거 생각하겠지만 간단하게 평가를 해본다 그러면 뭐 적당한 가격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약간 높게 잡을 것 같아요. 기아가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서 느낌이 어때요? 버튼식으로 눌러보니까? 저는 이렇게 두둑두둑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차도 버튼식이 있는데 쓰다 보니까 지금은 버튼식이 몸에 익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립감도 두툼해요. 네, 두툼해요. 핸들이 스티링이 약간 그립감이 두툼해서 스티링을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좀 이게 핸들링을 하기에도 나쁘지 않고 2열까지 엉타가 다 되어 있어요. 네, 뒷장처럼까지. 쿨링 기능이 앞좌석에 통풍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그립에 열선도 들어갑니다. 열선? 너무 금방 따뜻했으니까 그냥 끄고 그리고 2열을 보니까 시트가 접히잖아요. 네, 앞으로 눕히죠. 네, 폴딩이 돼서 누울 수도 있겠지만 캠핑 장비라든가 스키라든가 긴 것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장점인 것 같아요. 장점인 것 같아요. 6대4 폴딩이 됩니다. 단 한 가지 배터리 용량을 좀 늘리면 이 차의 효율성을 훨씬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다. 네, 연비가 30km까지도 충분합니다. 플러그를 꽂지 않은 PHEV는 아니지만 PHEV에 흡사한 배터리 용량 정도만 갖고 있으면 매연기관 자동차에 끝판왕이 되지 않을까? 전기차로 가기 직장 바로 직전 단계까지 오게 되는 거죠? 네, 그 직전 단계 또 있을 건 다 있네, 그쵸? 네. 일단 부본적인 건 다 갖췄어요. 특별히 강조해서 좋다. 이거는 완전 획기적이다. 이거까지는 없어도 칭찬할 점이 생각도 못한 이 파워트레인을 만들었다는 거 단점은 어떤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미적인 거 예쁜 거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 근데 실내가 좀 어둡지 않나 밝은 톤이 그쵸? 들어가면 좀 더 좋겠다. 차에 탔을 때 색상이 밝으면 기분도 좋아지거든요. 선택의 폭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 운전 속도 중요하지만 동성자의 편안함도 중요하거든요. 디스플레이를 좀 더 크게 이 부분에 패드가 갤럭시 패드 정도 크기가 여기 딱 붙어있으면 좀 낫지 않아요? 음.. 그림상에서도? 음, 그죠. 그죠? 그림상에서도 더 낫죠? 아니면 좀 이렇게 와이드로 간다던가 그쵸? 아니면 이렇게 위로 두 칸 정도 오, 짱인데?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낸다는 자체에 좀 점수를 말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연비가 17.5잖아요. 네. 이 차는 고속주행보다 시내 주행에서 막히는 도로에서 패키적인 연비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평균 5m당 19km 정도 기록을 한다고 그러는데 잘만 하면 한 20km 이상은 충분히 만들어야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시승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카리프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립니다. 활기찬 코로나 사라지고 마스크 벗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리프트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